아, because I hurt bad. 뭐 이런 얘기야, 그렇지? 그래서 멋진 식은 이러고 있으니까. 사연을 노래한 노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동물이 뭔지 알아요. 백구야, 백구. 이게 개가 아니에요, 이게. 무심한 그렇지. 왜 무심하냐, 생 무심해요. 이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욕망이 없다는 얘기야. 두 개 영화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